자, 2021년 10월 30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네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잠깐 실례.. 아니지? 제가 술 가져갔습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술 드리겠습니다 일단 술을 먼저 드려야됩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먼저 드려야돼 안글면 절대 안됩니다 와.. 나 기운 차갑다 미치겠다 나 미치겠다 제가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제가 술 한잔 드릴테니까 조금만 화를 푸시고 저를 대화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.. 무슨 얘기든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? 방금 뭔 소리야? 잠깐만.. 여기 계시구만요 뭐 만지고 계시.. давай.. 아직... 또 다른 없어져네요 날씨가 안쪽으로 푹이 딱히.. 뭐.. 네.. 또 다른.. 남기지 말해.. 우리 집에서 뱉 solemnity 넌.. 정말 깜짝 깜짝이야 네.. 2승에서 못다이룬사랑 거기서라도 꽃피워서 행복하길 간절하게 빌게 못난 동생도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기운이 어려서 못준사랑 주면서 지낼테니까 걱정하지마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줘 나중에 꼭 우리 다시 만나자 종룡이가.. 우리 시인.. 죄송합니다.. 제가 술 한잔에 더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.. 천천히 드십시오.. 제가 술 한잔 더 먹을 수 있음.. 뭐야..? 쓰신을 왜그래..?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.. 아..잠깐만.. 누르지 마세요 아..잠깐만.. 마이콜 편지.. ục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형 푸십시오 뭐지?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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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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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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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